아 혹시 배고파? 나는 아침을 못 먹었거든 아 진짜? 미안해 아니야 좀 뭐 좀 먹고 먹을 거 같아 그러니까 좀 먹고 오지 나 밥 해준다 그래서 여기가 손당이야? 손당이냐고 열받게 하지 마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여러분?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맛있게 밥 하신다고 아 맛밥은 맞는데요 둘이나 오시면 3인분은 제가 좀 0.5인분씩만 저희가 먹을게요 소식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일단 아 우리도 들어가는 거야? 잠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살짝 화가 가라앉으시네 일단 오늘은 제가 좀 순한 맛으로 해도 괜찮을지 아니 무슨 들어오시자마자 귀신의 재미야 뭐야 수연 씨가 하이님 뒤에 숨어가지고 오시는데 제 마음이 조금은 그래요 일단은 검색을 좀 해보고 하이 언니네 9월 23일이면? 곧 생일이네 그러면 하이 언니 생일이니까 빵 이게 뭐야 1923만 원짜리 빵인가? 일단 빵은 좀 안 돼 있고 이수현 아 수연 씨는 또 동생이네 어우 귀여워 누가 날 검색해 보고 계신가 봐 어우 미소가 아주 그냥 일품이야 비긴어게인이 나온 거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이 두 분의 하모니가 환상이더라고요 하모니 하니까 할머니 생각나네 할머니가 저 예전에 차돌된장찌개 해주셨거든요 차돌? 차돌찜? 차돌박이 찜을 제가 먹여 보겠습니다 하이 씨 수연 씨 나와주세요 주섬주섬 나와주세요 드디어 인사를 제대로 일단 제가 서칭을 좀 했거든요 하이 언니가 언니 수연 씨가 동생 그렇기 때문에 언니로 갔다가 동생으로 갔다가 언니로 갔다가 동생으로 갔다가 하면 혼란스러웠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반말을 하기로 시작 갑자기? 게임인가요 이거? 좋아 다 죽었어 갑자기 갑자기 사망신고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뭘 보여주냐 차돌박이 찜을 해줄 거야 도와줄 거는? 도와주는 거는 가만히 있어주는 거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 오면 나의 요리 실력을 의심하더라고 아니야 의심 안 해 엄청 잘한다 그래? 혹시 걸스들은 왜 가리토리? 혹시 편식을 하시는지 나 당근 안 먹어 당근 안 먹어? 미안해 난 당근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당근을 왜 먹어? 그래서 이번 수연을 위한 노 당근 우리 아이 전용 두부는 갑자기 두부? 아니 아니 두부 두부 두부는 그럼 너희들은 요즘 뭐 해? 아 요즘 우리 하이 지금 앨범 홍보하러 왔네 생각하니까 여기도 앨범을 냈거든? 나 봤어 진짜? 춤도 췄잖아 안 췄는데? 이번 앨범 언제 나와? 9월 9일 6시에 나와 정규 앨범이요? 정규 앨범이요 정규라고? 응 정규야 그래서 10곡을 준비했고 어쩐니 살이 쪽 빠졌더라 그래서 오늘 먹으러 온 거야 응 오늘 아주 푸드럽 해줄게 푸드럽 해준다고? 고기로 고기로? 고기로 그 와중에 점점 손이 빨라지고 있어 오 역시 1시간 후면 손이 안 보일걸? 아 진짜? 그럼 1시간 동안 요리가 계속 되는 거야? 아 그냥 보면 돼 아 혹시 배고파? 오늘 아침을 못 먹었거든 아 진짜? 미안해 아니야 좀 뭐 좀 먹고 올걸 그러니까 좀 먹고 오지 밥 해준다 그래서 여기가 숙랑이야? 숙랑이냐고 계속 눈치를 보게 되네 진짜 열받게 하지마 오늘 찜통이네 근데 언니 불 안 켜지 않았어? 아 올리고 켤 거니까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오늘 혼자 원래 나오기로 됐었는데 1편을 보고 살려달라고 해서 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수연아 나 한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뭐야 뭐야 알았어 일단 알았어 이러고 오케이 를 바로 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봤어 다행이다 같이 나오길 정말 잘한 거 같아 미안해 화가 또 났구나 이거 있잖아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아니 아니 너무 좋은데 같이 있으면 나 때문에 화가 났는데 수연이를 보고 풀리고 수연이 때문에 화가 났는데 하이 보고 풀리고 그렇지 그렇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 여기로 저기로 요리조리 응 요리조리 맞아 민호이의 요리조리 요리조리 나 지금 고민이 있어 뭐?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인가? 좀 많은 것 같아 요즘에 화가 이렇게 날까? 명상을 조금 해보는 건 어때? 나도 화가 많이 있었거든 아 화가 많았어? 이화이? 이건 나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건 나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웬만한 거엔 다 웃는 거야 저가 표정 살짝 화난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는데 수연아 수연아 어? 잠깐만 조카 칼인 줄 알았어 그냥 수연아 어 잠깐 한 잔 하고 얘기할게 아 수연아 수연아 언니 말해 웃어 아하하하 아하하 네 착하다 이전에 소금 언니랑 같이 후디 언니 요리하는 거 갔다 왔거든 거기는 어땠는데? 약간 힐링? 분위기가 엄청 다른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이 프로그램 무음으로 보면 리티 포레스트 같을 것 같아 프로그램은 어 진짜 좋은 생각인데? 그치? 되게 힐링될 것 같아 무음으로 해서 내가 더빙을 하는 거야 어 괜찮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요리클레스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오오 로꼬 오빠 감사드리고요 꽈뚜룩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이 수연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우리 수연이 꺼 멋있겠다 하연이는 배고프다고 있으니까 조금만 하나 괜찮지? 못된 딸이네? 그러면 신곡 한 번 조금만 들려 아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더 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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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좋은 애구나 취향대로 불러줄게 빠른 노래를 살짝 느리게 불러주고 느린 노래를 살짝 빠르게 불러줘 괜찮은데? 천재다 그러면 빠른 노래를 좀 느리게 불러줘 빨간 립스틱 진하게 빠르고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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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s keep o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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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집게트 올려줄게 느린 노래 빠른 노래 아 맞아 그치? 그래도 이 방송 할 건 다 한다 홍보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이거 은근 알짜빙이야? 그러네 요리조리 다 해주네 되게 잘 새겼어 잘 먹겠습니다 와 요리 진짜 잘하는구나 근데 진짜 맛있다 난 솔직히 이렇게 맛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아까는 맛있을 거라면 맛있을 거 같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나 맛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지 그러면 하이 언니는 음악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 왜 웃으세요? 이게 잘 못 잊을 거 같아요 너 귀엽다? 응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기 조금 힘들다 오늘 잔은 아까 의식을 놨어 나를 내려놔야 하는 방송이구나 좋다 이렇게 방송에 다 나갈 수 있어? 우리 말 이렇게 해도? 내가 욕하는 것만 나가 응 내가 화내고 근데 평소에는 욕을 잘 안 하잖아 평소에? 응 욕 얼마나 잘하는데? 다 수두룩해 내가 응 욕으로 저 뭐야! 야! 뭐 이거? 다 끝나! 끝나! 파이터구나! 무서워서 사람들이 피해! 완전 피해야지! 근데... 응! 생각해보니까 데뷔 년도가 19년도... 더라고? 더라고? 언니가 몇 년도더라? 13년도? 12년도 13년도 정도지? 얘기 들어봤지? 순환이가 제일 세! 하하하하하하하 복싱도 같이 해봤거든? 안 까부는 게 좋아 하하하하하 먹어 먹어!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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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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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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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밥 먹다 말고 우는 거 아니지? 하하하하하 우는 거 아니지? 훌쩍 걸리는데? 왜 그러지? 하하하 근데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다면 노희야 하하하 들게 나도 찬혁이도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 하하하 왜 싫어하래 하하하 하하하 내가 당근 싫어한다고 말했는데 하하하 하하하 누가 당근을 넣어? 하하하 하하하 누가 당근을 먹어? 하하하 당근을 왜 먹어? 당근을 왜 넣었어? 데블릿에 뭘 넣은 거야? 저거는 조리 때 내가 저기 할 거야 하하하 하하하 아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응 조리 타임이 있어 하하하 왔다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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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하하하 10초 걷나뛰었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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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연이는 조리 타임에 조리 타임에 어떻게 할지 언니만 믿고 따라와 다 설명해줄게 하하하 자 조리 타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하하 조리 조리 타임의 시작이야 박수 하하하 술 들어간다고 진짜 술인데? 마셔 마셔 갑자기 왜 술 타임 수연이 아까 디저트 사왔다며 어 맞아 맞아 왜 안 꺼내 하하하 지질래? 아 미안해 그런 라임이구나 사왔어 내가 와 진짜 좋았어? 이거는 크로플이라는 거잖아 이거 크로플이라는 신문물이고 와 나 진짜 처음 봐 아 처음 봐? 난 불하지 하하하 적응이 안 되네? 어 와 잘 먹을게 진짜 마구 마구 날 위해 사온 거야? 그럼 수연이가 진짜 사온 거야 빵을 먹은 게 아니라 감동을 먹었어 하하하 짠 해볼까? 짠 우리 화음 맞출래? 아 짠 짠 아 잠깐만 원음이 흩뜨려지면 안 되네 짠 시작 짠 짠 오 진짜 잘 맞았어 와 진짜 잘 맞았어 진짜 괜찮았다 우리 음악인이네 그러네 다음번에 처음부터 내가 술을 먹고 올게 아 그래 그때 좋겠다 괜찮은 거 같아 쉬한 채로 우는 게 더 좋을 거 같아 그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진행을 해야 되긴 하거든 응 만약에 우리가 3인조로 이제 그룹을 만들면 어 갑자기?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생각나는 대로 돌아가면서 말하기 시작 미 미노이 하이수현 와 괜찮은데? 와 Are you genius? Yes 너 진짜 잘한 나이? 다른 거는 하 수 미 멜로디도 그렇게 하 하 미 어 좋은데? 괜찮은데? 하 수 미 그럼 나 하수미에서 휴대 좀 주세요 진짜 뿜었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 할까?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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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여유를 담당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여유를 담당할게 오 왜냐면 여기 카리스마 있고 여기 힘이 있는데 여유가 없다? My 그러면 또 안 되지 이거는 하수미가 아니어서 솔직히 한타운 사람 이대로 하이파이브 예이! 틸업 해주세요 틸업! 틸업! 예이! 그러면 우리 하이이 언니 안무 한다고 했지? 맞아 그거 가르쳐줘 곡 제목이 빨간 립스틱이니까 립스틱처럼 안무를 할거야 빨간 립스틱 진하게バ 르고 그다음 프리야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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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온 댄스 댄스 오 느낌이 있는데? 역시! 카리스마 담당이야 진짜? 우리 하수미 빨간 립스틱 보여 드릴게요 다 같이 하는거다 빨강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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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대스 기뻡댄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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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수미 진짜 잘 되어있다 맞아 일단 마지막으로 아까 뭘 적은 거야? 분석과 통계랄까? 아, 분석과 통계인데 자, 일단 수연이의 경우 일단 착하다 잠깐만 수연이는 귀엽다 수연이 나를 즐겁게 한다 입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보는 거 분석과 통계 조금 내용이 다르는데 자, 그래서 수연이에게 추천해줄 요리 요리는 단백질 쉐이크 아, 힘을 근력을 더 기울어 단백질 쉐이크 자, 하이 언니의 경우 내 개그가 먹힌다 앨범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출연했다고 한다 팍친다 나도 나오거든 그때 내가 뭐 할게 아, 진짜? 그럼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늘 즐겁습니다 방송은 즐거워 그다음에 카이 언니에게 추천해줄 요리는 바로바로 수박주스 이유는 노래도 하고 빠르게도 부르고 느리게도 부르고 완전 주쿠박스 같은데 주쿠박스 수박주스 뭔가 주쿠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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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먹고 앞으로 노래를 더 주쿠박스처럼 술술 언니 오늘 한 말 중에 제일 잘했어 이제 가 잘 가 안녕 안녕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소녀의 몸에서 다른 영혼이 살고 있는 느낌? 요리 프로그램이니까 맛으로 말하자면 약간 청양고추맛 순두부를 먹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부드러운데 되게 매콤한 게 훅 치고 들어오는 느낌 아니, 근데 언니 아까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너무 천사 같은 약간 요정 같은 물 마시고 싶다 저희 이거 말고 물컵도 줄일 수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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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스윗 무엇이 진짜일까요? 뭐요? 무엇이 진짜인가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게 진짜고 어 알잖아 알잖아 몰랐어 아 몰랐어요 찍으세요 찍으세요 찍어 찍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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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